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스볼 그리고 어프로치 스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 상황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공을 치고 나서 네트 앞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스볼 상황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베이스라인에서 출발했을 때 네트에 도달하는 속도와 베이스라인 뒤에서 출발했을 때 네트에 도달하는 속도를 비교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짧은 공을 치고 이게 높은 공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공을 치고 그대로 들어가서 네트를 라켓으로 터치를 해볼 건데 그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1, 2, 3, 4, 5 자 5초가 걸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베이스라인과 살짝 떨어져서 이 정도의 공간 보포로 따지면 한 발, 두 발 정도예요 뭐 한 발이어도 되고 두 발이어도 되는데 어쨌든 베이스라인보다 뒤에서 출발했을 때 이 공을 치고 나서 네트에 도달하는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, 2, 3, 4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공을 잡으러 도달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당연히 가까운 데서 출발했을 때가 훨씬 빠르지만 이 공을 치고 나서의 가속도가 뒤에서 출발했을 때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로 대시하는 힘이 뒤에서 출발했을 때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는 이 짧은 공을 또는 어프로치 찬스볼을 잡는다는 가정만 있으면은 뒤에서 약간 가속력을 살리면서 들어오는 스텝을 스트로고 치실 때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네트 앞으로 들어가서 유리한 지점을 많이 선점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공을 칠 때 계속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점점 더 앞으로 라인을 땡기고 있긴 하지만 데드존에서 여러분들이 공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미 실수를 할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공을 칠 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스텝은 엄청 위험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스텝을 어떻게 쳐야 되냐면 자 준비 자세는 라인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폭 크게 한 발 또는 작게 두 발 정도 뒤로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스트로크를 계속 치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서 치고 다시 뒤로 스플릿 스텝 이 공간을 항상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서 계속 라이징볼을 찾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타이밍이 빠른 테니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구사를 하셔야 되고 짧은 공이 왔을 때 여기서 가속력을 살려서 끝까지 달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속도를 살려주시고 스플릿 스텝을 만들어주시면은 라인에서 딱 출발을 하거나 라인 안에서 출발을 했을 때보다 첫 발리를 대는 지점이 조금 더 네트와 가까워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 리커버리 스텝 있잖아요 공을 치고 나서 라인 뒤로 물러나면서 공간을 항상 만들어주면서 스플릿 스텝을 여러분들이 항상 쳐주시면은 찬스 볼을 내가 원할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치실 수 있으세요 물론 공이 베이스라인으로 길게 떨어지거나 센 공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보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을 높게 치기 때문에 그 채공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스텝을 치면서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채공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2번 스텝 라이징 볼을 치시던가 따닥으로 치시던가 발리로 치시던가 드라이브 발리로 치면서 더 빠른 템포의 공격을 만들면서 네트로 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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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니스